일본 화산 학자분들이 보시기에는 하코네 화산이 위험해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코네 산보다는 온타케산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온타케산은 일본 낙가노현과 기후현에 걸쳐있는 산으로 해발고도는 3067m입니다. 온타케산은 현재 경계 레벨 2입니다. 3월 16일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 발생 전 2월 28일에 일본 관동지역 지바현에서 지진운이 출연하였습니다. 2월 22일에는 일본 전역에서 지진운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지진운이 출연했던 2월 22일은 오키나와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이틀 연속으로 온타케산 아소산의 경계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3월 3일에 초승달이었고 도쿄만의 군발 지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강진 발생 이후에 3월 16일에 일본 호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온타케산의 화산성 지진과 산채 팽창진행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일 뿐이며 일본 화산 학자분들은 현재 하코네산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코네산이나 온타케산 모두 후지산과 도쿄 그리고 후쿠시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화산들입니다. 오늘 지진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군발 지진 관우아투에서의 지진 대만에서도 규모 5.3과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일본 이즈제도에서 또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나 다행히 진원의 깊이가 10km입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나미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세남드레아스 단층대와 멕시코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자료를 보면 오늘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조만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45% 정도로 보여지며 만약에 내일 4월 19일 화요일에 필리핀과 뉴질랜드에서 강진이 발생한다면 후쿠시마 강진 발생 가능성은 60%로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вид arte adam natural 이 채널을yang perimeter 주변에 이으아가 stunning 눈치 눈치 그리고